자, 먼저 쇼, 자켓 먼저.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네 모습이 가려 여기 딱 지금 있는데 원래 좀 발목도 나오고 해야 하는데 좀 부추 식고 이래서 죄송합니다, 이번에 콘서트 오시면 더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앞으로 음악 활동 계속 할 거죠? 네, 계속해서 더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시도하는 걸 좋아해서. 근데 로이가 워낙 끼가 많아요. 음악 자체가 우리에게 좀 고즈넉한 음악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인기를 무대에서 다 발산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평소에 공연 좀 많이 보러 다니는 편이에요? 네,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은 꼭 한 번은 다 보러 그러고요. 최근에는 그러면? 최근에는 콜플레이 갔다 왔고요. 아, 좋았죠. 네, 콜플레이 갔다 왔고 그랬어요. 근데 그동안 공연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혹시 로이 그동안 안 해본 거 있어요? 도전 무대 위에서 안 해본 거? 안 해본 게 있어요. 있는데 아직도 제가 이번에 전국 투어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좋다, 좋다, 좋다. 받아보려고 하는 게 최초로 보시는 거다, 이거. 정말 랩입니다. 랩을 아까 서울의 달보다 더 별로 것 같은 느낌을 들어가지고 알았어요. 그러면 좀 바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최초 공개 영상이 될지 모르니까 어떤 랩?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? 빈지노의 We are going to라고요. 빈지노, 정준하 거 같은 거 하지? 제가 너무 좋아해요. 빈지노 님을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어반 작가파에 이어서 두 번째 왠지 유머 짤 2가 이렇게 생성되지 않을까 좋아요. 준비되셨죠? 루이킴의 랩 최초 공개. Let's go. 자, 음악 준비되셨죠? Yo. 털업! Show it to me, man. Let's go.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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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 Zino in the house, yo. Uh! 오래된 여자친구처럼 지겨워져 지나서 우리 Uh! Man, I'm done with this 나는 떠나버릴 거야, Molly 제 가방에는 옷 몇 번가 초록색 여권 그리고 조리 내 친구들과 난 작업실에서 너와 바로 이천으로 roll it, eh 아픈데 배로 뜯어매로 나를 괴롭힐던 겉으로 붙어 있잖아, 자유롭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곤 아직까지 우린 가 어디를 가지 모른다는 거지 한국은 겨울이니까 우린 돈 대로 날아가라 비행기를 탈 건데 남자 셋이 선택한 곳 더 넌 더 가까운 밤 꼭 해! Yeah! mêmes! Yeah! Yeah!